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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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편리한 도시인 것 같아요 완전 도시죠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도시 속에 자연이 좋은 거지 저는 3분 거리에 편의점 물고 있어야 돼요 저 도시요 편리하고 북적한 도시 도시 농사 추가요 꼼꼼해서 그런 쪽이 엄청 꼼꼼해요 비 항상 자기 농사 이야기를 했어요 비요 태요 정국 저요 과제? 그런 거 하잖아요 굉장히 잘 키웠어요 네 굉장히 잘 키웠어요 저요 저는 중학교 때 농사를 지었거든요 메론농사와 딸기농사 저도 좀 잘할 것 같아요 노동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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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